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1,680곳에서 2,372곳으로 692곳 늘리기로 했습니다. 또 현재 2곳인 임시선별검사소를 25곳으로 늘리고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환자진료센터에서 평일 시행 중인 PCR검사를 주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이 밖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곳에 중증병상 21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야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투석과 분만, 소화 등 특수병상도 운영 중입니다. 인천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임시선별검사소를 재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인천시는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. 대신 각 군구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만 PCR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확진자 수가 연일 2천 명을 웃돌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운영을 시작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인천시청 앞 광장과 송도 미추홀타워 앞 부평역사 앞 등 3곳입니다. 인천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 임시선별검사소 3곳을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.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대출을 시행합니다. 인천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인데요. 업체당 지원 한도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경우 3천만 원, 골목상권 활성화의 경우 2천만 원이며 각 지역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접수합니다. 시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3년간 일부 지원하는데요. 일자리 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1%에서 2%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의 경우 3년간 1.5%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부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특별출련금 20억 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특별출련금은 특례보증 5천만 원 이외에 금융보증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재원을 바탕으로 출연액의 10배수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방식으로 부천시는 올해 초 14억 원을 출연해 45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. 인천이음카드의 캐시백이 축소되자 가입자 결제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천이음카드의 지난달 총 결제액은 3,70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월 평균 4,714억 원보다 21.3% 줄었습니다. 지난 6월 결제액 4,922억 원과 비교하면 24.6% 감소했습니다.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은 지난 6월까지 월 결제액 기준으로 50만 원까지 10%였지만 지난달 1일부터는 30만 원까지 5%로 축소됐습니다. 이달 중순부터 부천 지역 카페나 식당에 개인형 텀블러를 가져가면 식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부천시는 1일 지역 카페와 식당을 대상으로 무료 식수 나눔 캠페인인 이른바 부천 얼수 행사에 참여할 점포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부천시는 우선 프랜차이즈 카페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한 뒤 행정복지센터와 은행,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동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참여하는 업체에는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는 동시에 관광지도에 표시를 하는 등 업체 홍보 혜택을 제공합니다.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